오드야! 나랑 놀아줘! 이거 셋을 다 고용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일단 이거 뽑고 보자, 창 만들고 또 한 명 죽었었나? 잠시만 어, 얘는 다 뚫어주고, 그렇지 이래야지 작업 속률이 조금 올라가니까 150, 120, 야, 얘는 야, 무기 등급 RF야? 회사 생긴 게 이마트가 생겨 이마트 아니야! 나 조슈아마 계속 나오잖아! 이거 어떡하라고! 아니, 이게 무슨 조슈아마 안가득이야! 오케이, 빛빛 욕망은 애들 잘 버티네요? 저런 거 껴줄만 하는 게 되나? 얘는 에잇, 잠깐만! RF인가? 집 뜨는 거 보니까 이거 RF인데? 아, 무기 아꼈다! 무기 아꼈다! RF가 터는데 무기를 아꼈어! 어? 아, 조슈아 왜 일로 왔지? 일단 통찰 다 찍어주고 오케이, 얘 통찰 레벨 2 됐죠?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어, 보자 헤일이 이거 잡고 얘 통찰을 20, 17 정장이네? 빈스 사밍 24 견딤 알견딤? 오케이, 하고 억압 한번 가지고 할머니 애착은 리버 이거 W 견디죠? W 견디움으로 갈게요. 정보팀에서 올라와 너도 올라와 17, 17? 오케이 일 안하는 애 있냐? 조슈아 아무것도 없어도 버티기 힘들걸? 로보톰이 뭐가 없.. 최연님 안녕하세요? 로보톰이 뭐가 없듯 됐나요? 스읍 버그 패치랑 환상체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그래요 솔직히 또 버그 3개가 업데이트 됐어 아, 잠깐만 니가 이러면 안되지? 아, 니가 이러면 안되지? 잠깐만 21스텍! 뭐야? 지금 벌써 해? 조슈아는 왜 또 죽었어? 조슈아 어떤 조슈아가 어디서 죽었어? 아, 잠시만 어떤 조슈아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아, 잠깐만 아니 그냥 조슈아가 쨍하니 죽었다 하면 아, 그거 억압하나 못해가지고 죽었냐? 아, 정자이구나? 아, 정자이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정자이면 그럴 수도 있지 일단 통.. 잠깐만 왜 통짜리 보통이 됐지? 통짜리 보통이네요? 그러면은 오케, 억암으로 가지고 뭐야 긴 새 한 번 더 갈게요 침판새 하고 통찰 하나 가지고 얘도 통찰 하나 가지고 보자, 아래쪽에서 통찰 하나 불러오고 잠깐만 얘가 지금 2에서 4 12스테이 잠깐만 버틸 수 있는 애로 보낼게요 그러니까 조슈아가 너무 많아서 누가 죽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ABC 로브 3 2일이잖아 오늘은 12분까지만 끝냅시다 자, 결국 또 이제 할머니는 저걸 못하게 됐고 20스테? 오케이 통찰 또 보내 이걸 지금 어쩔 수 없어 이거 무조건 해줘야돼요? 아아.. 왜이러지? 여기서 이러면 안되는데? 탈추만 하지마 탈추만 하지마 탈추만 하지마 그렇지 나는 얘가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 3% 4%가 죽는 확률을 말하는건지 아니면은 막 막 중2병처럼 내면에 무언가 깎이는건지 그걸 모르겠으니까 일단 얘는 맥스야 끝났죠 끝났으면은 일단 보면은 일단 보통 잠깐만 3에서 5 얘는 안될거야? 잠깐만 얘는 그러면 일단 요쪽 가서 얘는 통찰 보내주고 다른 애들은 어..보자 얘 통찰을 17 견딤 17 견딤 보내주고 이쪽도 공격 견딤이 빈스삼이 견딜 수 있죠? 하고 얘 지금 조시아가 무기된 조시아가 이거 버틸 수 있죠?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마흡 손이 안돼 알레프 아 알레프 돌려줘야되나? 알레프 돌려야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하고 잠깐만 한번더 보내주고 알레프로 돌려야되나? 알레프로 돌려야되나? 알레프로 돌려야되나? 후 후 보자 잠깐만 알레프 한번 가보자 그래 야 가볼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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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봤어 잠깐만 얘는 지금 아마 억압일거거든? 예전에 그거대로 맞으면 억압일거에요 어? 억압이 좀 높여주긴 하네 8 8 9 10 10 10 10 10 아니 아니 아니구나 일단 얘 지금 움직인동안 얘 한번 요거 보내주고 알레프라고 관리해줘야돼 지금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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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gain 야! 그냥 나 구두나 관리할래! 구두나 관리할래! 얘는 또 왜 또 이래! 아니 얜 또 왜 이래! 아니 근데 저게 맞는 거 같아. 저거 뭐야. 다른 데에 가.. 뭐야. 좋거나 나빴으면은 얘 또 탈출했어. 분명히. 분명히 탈출했어. 저게 맞는 거 같아. 하고 지금 보자. 얘 본능은 서보레기가 가고. 오 그래. 하고 요쪽 통찰은 너가 보통이지. 이거 찔러볼래? 높음. 그렇지? 썰매! 아! 이런 개썰매가 또! 개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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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개썰매! 잠깐만. 얘 위크잖아. 잠깐 잠깐 잠깐. 얘 그럼 가지 말고. 아담이 이거 W 견딤인데? W 가봐. 잠깐만. 로돌타가 지금? 어.. 로돌타의 약점. 오케이. 레드의 약점이죠? 일단 개썰매 빼고. 잠깐만. 어디 갔어? 아니 잠깐만. 아담 제압. 어디서 오지? 저기 아담이 제압이 어디서 오지? 오케이. 오고 있죠? 그렇지. 그렇지. 다 쓸어버려! 쓸어! 쓸어버리라고! 쓸어버리라! 데미지가 안 바뀌잖아! 아! 이리 오면 얘는 죽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러다 아담 미치면 우리 우리 알렛뿌보다 최악의 화삼체로 된 거 있다고. 아! 이 조슈아 셋은 어떻게 하지? 이 조슈아 셋은 어떻게 하지? 이 조슈아 셋은 어떻게 하지? 잠깐만. 잠시만. 조슈아 셋.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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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에서. 잠깐만. 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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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불란하게 다 빼봐. 일단. 정보팀. 에쳐 보여! 그러니까 아담 미치면 이제 게임 터져요. 잠깐만. 그렇지. 다시 나가려고 그러죠? 잠깐만. 아! 타이밍 못 맞췄어! 아! 얘네 미쳐! 이러면! 으앙! 야! 얘 게임 좋는데? 잠깐만. 그러면... 어... 두번째 지금보팀ks 그동안 얘는 제압봉이고. 일단 얘를 얘를 제압하러 가자. 퉁퉁퉁퉁퉁 야 잠깐만 이거 얘가 너 정신 차려 일단 빠져 잠깐만 또 미치는 거 아니지 곰봉 누돋다 그렇지 잠깐만 오케이 한 티기 부족해가지고 못 잡았잖아 그렇지 어려운데 이거 일단 얘 가고 너 다시 가 이거 12분도 망한 것 같아요 24틱에 보자 애착은 우리 조슈아 가져야 되고 본능은 견디는 조슈아 얘는 통찰은 아무나 이거는 관리 안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레고리 알견디임이죠? 그레고리 한번 가볼게요 10리터 아씨 이거 너무 너무 빡세졌어 38스택에 390만 모으면 되는데 아까 조금 스택을 좀 많이 모아놔가지고 어느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다 괜찮고 다 괜찮고 일단 통찰 한 번 더 가지고 319죠?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 이거 억압 다시 한 번 가지고 억압 가고 이거 횟수 추기화 필요하죠? 그러면은 잠깐만 고용광화는 힘든 게 어차피 지금 고용을 못해요 지금 고용을 못해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보자 리버 알견딤? 오케이 하고 잠깐만 얘 지금 본능도 서브레기 가줄게요 하고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아 둘 다 저거구나 1타 끝나고 여기로 들어가자 아 근데 사무직 강화 아니야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 이게 나쁘진 않은 게 어차피 지금 고용을 못해요 그래야지 별로 나쁘지 않아요 여기 멘탈을 한 명 갈아 넣자 108 108이면 버틸 수 있을걸요? 버틴 다음에 한 번 들어가가지고 쩔쩔쩔쩔 떠들여주면 돼 그치 하고 379에 36틱 하고 아 잠깐만 이것도 1틱이야? 얘 말고 너가 들어가봐 야 이것도 1틱이면 조금 애매한데? 10일 이상 10일 이상 모아야 돼 야 10일 모을 수 있지? 야 설마 10일을 못 모으겠어? 푸른판다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제가 앉으셔가지고 오랜만이네 설마 11틱은 못 모으겠어? 7 8 9 10 마지른입 야 잽 야 제발 마지른입 . 10 . 마지른입 . 마지른입 . 마지른입 . 이거 페널티 1위 쓰면 나 로봇 못 얻는다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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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들어가 들어가 잠깐만 얘 날개가 이상한 데 달린 거 같은데? 여러분들 얘 왜 얼굴 얼굴 나 이거 뭐 잘못 보는 거 아니지? 얼굴이 왜 안 보여? 그리고 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아니 와 제발 이러지 말고 돌아와 아니 얘 또 어디 갔어? 아니 잠깐만 어디 갔어? 일단 위치만 파악해보자 얌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얘는 누구 제압하러 가는 거 같긴 한데 누구 제압하러 가는 거야? 얘 어딨어? 야 얘 어디 가? 쟤 언제 쟤 언제 쟤 언제 아니 분명 아까 욕이 아니었어요 야 욕이 언제 절로 갔어? 쟤 왜 저기까지 갔어? 야 사무직들 빨리 징벌세를 제압해 아니 사무직들이 제압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이번 사무직들은 짝세거든 아 사무직 피해서 도망가지 말라고 어디 갔어? 야 사무직 때려잡아! 때려! 아이 미치면 어떡해 아 고작 저 조그만 새하나에 미치면 어떡해 그렇지 파탈데미지 주고 아 이게 너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쏴 쏴 쏴 쏴 쏴 쏴 그렇지 쏴 쏴 막 쏴 그렇지 징벌세를 잡는 거야 너희들이 어? 작은 새구이의 맛을 알아? 얘 왜 죽어? 아 왜 픽하고 죽어? 오케이 야 얘 잘 싸운다 야 알파세븐 알파세븐 출동! 아 알파세븐 좀 끈기를 가져봐 얘 때문에 다음 달로 못 가잖아 이제 좀 집에 오라고 아 그래 야 이제 좀 집에 좀 들어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거짓 결국 사무직들이지 아무래도 끝났어 이게 뭐냐고